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유력 후보자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는 수년간 트럼프 보도가 매우 잘못된 것에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할까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오직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 기자를 거명하며 3류 작가이자 4류 지성이라며 자신과 대화한 적이 거의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